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가 선수였고요. 봉열이 그 널 바랜스로 스케팅 선수들로 시원차에 훈련을 하거든요. 김미석 선수랑 장제봉 선수 박수민 선수. 이 선수들 우선도 엄청 선수가 선수가 가까이 가까이 한 선수이기 때문에 안 맞췄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한 선수가 머리 안짱하는 거 아니에요? 네? 머리 안짱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봅니다. 아, 어떻게 나왔어요? 아, 손닭을 해야 되죠. 아, 배고팩했으면 선수한테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한테 갈 때 한 번 소량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안 좋습니다. 생각나는 안 좋습니다. 생각나는 안 좋습니다. 저는 지금 박수민 선수한테 생각나는 건데 이 선수들의 대학이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다 마저는 도전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칭찬같은 거 시작할게요. 너무 칭찬할게요. 박수민 선수는 박수민 선수는 스케팅 골프타조 발표에서 맨주일에 쥐고 하이를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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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뮤직비빅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팀출발빅으로 추천해서 박수민 선수 분위기베이크를 명하네요. 분위기베이크를 이제 아직 할 수 있도록 있었는데 저희 팀 공료들이 분위기를 걸치는데 하고 한 번 더 아, 분위기 망치면 네, 네. 칭찬하고 시작했을 때 네, 네. 칭찬하고 이제 한 번 더 알겠고 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는 김민성, 엄청 동재원 선수와 함께 팀출룩을 당하여서 뿌리잡기 할 때 자, 앙천호 선수처럼 드립니다. 자, 앙천호 선수 같은 경우는 굴구리 추진을 넘기는 선수예요. 예. 세 분의 수술을 해면서 절대로 흐리하지 않았고요. 스피드를 청하자는 이후에 세계 정상회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와 음면을 차려내는 굴구리 추진을 넘는 전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을 붙였습니다. 우리 정선 이후에 정재원 선수 갑자기 앞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에 가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한 번은요. 세 분의 수술을 한 번 더 하지만 여전히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수술 스피드스케이팅! ńst chords 수술 선수 조용 Zen 지금은 인 façon 합니다. 솜 올림픽 옆 홍 units 진종 스타트를 보셨는데 이렇게 무정추받한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아... 선수로 왔으니까 일단 정보를 줘야 되겠어요. 오늘 결론가 속추르고 있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스타트라인에 더 설렘의 선수들이 이익이겠습니다. 박찬혁, 노아리원, 전수, 이준석, 위협이 정지 만들어지면 레리! 출력습니다! 자, 굉장히 긴이 이렇게 말과 함께 적극 소리가 울렸어요. 그러나, 저번에 기능은 13바퀴 안에 랍략이 있습니다. 13바퀴이, 상대팀의 무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협동심술이 2개를 열고, 이 손소리 함께 하나가 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럼 트랙하지만 번호 마셔러 기술로 소비가 되니까 선수로 굉장히 빠르고, 그쪽으로 갑자기 경건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00바퀴이, 상대팀의 무리님께서 위협의 전이 만듭니다. 고정도, 푐이나 태양사로 이걸 마셔러 가겠습니다. 고정도 미래보임이도 나누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팀에서 나의장으로REY 서플로 Skillshare, 팀에서 온 전국의 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팀에서 만듭니다.